오아 나 능력자.. 짤게요 응? 벌써 능력자 배틀도 5편이 되었다 아 그래요? 됐다 빨라 3 2 1 땡 아 저게 또 올라가네 응 근데 형 작업실 때가 잘하면은 아 그때 엄청 힘드는데 형이 나 작업할 때랑 죽을 뻔했다 잘해야 된다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된다 형아 너무 잘해 너무 그거 잘해 나 이제 너한테 피하는 방법 같아 공략했다 아이씨 올라가 평화람 좀 끄자 아 맞네 평화람 끄고 있는 사람한테 계속 쏘고냐 아 진짜 13킬 무슨데 맞구나 아니 13킬이다 아이씨 아우 그 낚 그 낚시 야 내 낚시 또 어디서 다니는지 너 모르자 아 뜨치 뜨치 아 실패 하하 뭐하냐 아 이불로 안하는거야 저만해 너 인간성 없는 놈이다 이불로 안하는거야 아 너 배고픔 아 근데 니 니는 배고픔이 너무 안 따라 당연히 혈만 쓰고 다니는 칼로야 나한테 나도 맞아 내가 맞아야 아니 배고픔 아 배고픔? 어 나만 배고픔 빨리 찬스 빨리 뚫어서 피가 안 찬다 14시공 조금만 있으면 된다 이케만 하여자 우연아 어 짧게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왜 장난하냐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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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저 홀라게 때리면 되네 아 아 진짜 짝짝짝 거기서도 놀아라 으흠 으흠 내가 하리다 이거 한 날카삼이다 이거 날카삼이다 이거 날카삼이 너 어떻게 거기를 이기는데 으흠 으흠 아 야 난 죽었다 이씨 싸워라 이씨 으흠 으흠 미친놈이 형이 죽었다 왜 흐흠 나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우리 싸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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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시작 시시작 시작 너 배고픔 불었겠지 어 아니 아 이제 한 칸 아 진짜 나 한 칸 탄다고 니묵이 아니시마 아니 니가 좀 때리니까 방어가 된다 어 어 어 아 아 아 나 잠깐만 조작진아 안 먹어 뭐가 시만이라면 왜 다가오는데 뭐 아 저게 다가온다 잠시만이 어떻게 아 잠시만이 어 구선타기를 몰아치자 구선탱이다 구선탱이다 환절의 약점 구선탱이 와 잠시만이 어떻게 갑자기 어 어 아 지가 좀 있었나봐 갖다 줄게 아 갖다 주지마라 갖다 준다고 갖다 주지마라고 아 벌써 들었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니 칼 주면 좋아지 줘봐 왜 자기 칼이다 너도 닭칼을 쓰든가 닭칼을 쓰든가 닭칼 별로다 시계 아 아 어 자 평화로면 해놔야된데 왜 아침에 해놓던거 아니면 크리프 땜에 그래 이제는 다시 하는디 좀비나와도 못했었지 3 2 1 땡 이제 잠깐만 그런거 없디 아무것도 응 나 이제 10킬이다 니 13킬이다 아 14킬이다 이거 3 4 5 4 5 6 5 6 8 9 5 5 Call 8 6 5 6 5 4 5 5 아니 활은 대단히 구석탱이 보이면 끝이다 나는 그리고 여기서 구석탱이 갈려면은 아니 지금 뛰고 있는 건 뭔데 야 옆에 야 좀비 있는 건 뭔데 야 좀비가 나 때리고 아 진짜 아 나시피 한 칸에 반밖에 없다 조선을 잡으면 나 뒤진다 한대요 아 진짜 난 다섯 칸 밖에 없다 난 한 칸에 반이라고 몇 번에만 해야 돼 아 근데 활은 좋다고 활은 원거래라서 많이 맞을 확률이 없다고 아 형아다 형아다 아 나 진짜 딱 깜대만 때렸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옵니까 어? 구독자 인강이라고? 아이씨 먹어서 갖다 줄게 그냥 스타끼리제 한 키보드 하면 재밌어 근데 난 12일키리다 아 스켈레톤이나 죽인다 병아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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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 명이 내가 몰라니까 깜짝이야 바가리 바가리 바깥으로 계속 날라간다 나 아이템 가지고 왔다 근데 너 활 꺼내 화살 꺼내 화살이 없어 아 이게 아닌데 내가 더 빨리 할거야 화살 너 화살 너 화살 없다 보라 나와라 이제 안 보세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나 11키리 했네 벌써 난 14키리 했네 벌써 3 2 2 1 땡 봉 조준 잘하시고 조준 잘하 어 저 뒤에 좀비 내 귀야 내 자들한테 아무것도 없네 아 저거 어디다 뭐라 넣어야겠다 아 진짜 근데 니 배고픈 진짜 안 따라 내 배고픈 벌써 다 떨었어 진심으로 진심 야 벌써 배고픈 한 칸 반이 따랐다 야 너 사격해주는 사람 있네 사람 돌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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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스터 부대 반진아 내 몬스터 부대를 내 몬스터 부대는 날 공격하지 않는다 은혜를 갚는 애들이지 얘들아 방어를 해줘 아이 사격을 한다 나한테 니가 오늘 혼나봐야지 얘들아 좀바를 죽여 아 아 아 조그마 좀비를 몬스터밤 얘를 보아라 얘를 얘들아 아빠 많이 잘 들어야지 몬스터방패 작동 아 저 몬스터방패 그딴가 없다 몬스터방패 안 돼 몬스터들아 공격해 공격해지 공격해지 몬스터들의 몬스터들의 반격 나도 몬스터다 나도 몬스터 야 나도 좀비다 아 근데 너 죽이면 나 내가 쳐맞는다 몬스터방패 아 진짜 몬스터방패 몬스터들 언제 저기까지 저기밖에 안왔지 야 너 뒤에 보면 엔더맨 친구가 있고 한명은 아 아 죽게 생겼다 지금 나 나 진짜 죽게 생겼다 나 두 칸 반 남았다 알았다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뒤시게 뒤겼다 나 지금 몬스터방 뭔가 있을 것 같다 뒤 나 뒤시게 야 아 와 마신마 와 아 근데 나 배고픈 너무 빨리 날아서 나 힘들어 아 치워 까꿔 피 와 아 뭐 아 뭐 아 어차피 몬스터들 상상에서 이해는 안 되죠 몬스터가 그래도 형이 디신게 형이 아 근데 어 그러면 난 피만 차고 좋은데? 오예 난 내 아이템만 먹을게 난 내 아이템만 다 외워놔 아 나 지금 평화로움 하고 가야한다 왠지 안아 가나 몬스터들 때린다 나 왜 저기 있어 나 따라와봐라 아 저? 수간아 밀었다 호이 호이 니꺼까지 다 갔다 줄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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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 얻었다 여기 있어 여기 아 저 배지 맴매하고 싶다 다 못해 어 쏘리 다 먹어버렸어 아 근데 왠지 상위만 아니지 보니까 왠지 이상해 너 하자 쉿 쉿 아 미셔 쉿 쉿 쉿 쉿 쉿 쉿 쉿 raum 빠 빠 빠 빠 맞는 거 같은데 피가 안날고 있어 근데 난 맞는 거 맞나? 나 잊어 아 야 우리 피어가라고 피어가라고 피어나도 안맞길래 이상하겠다 아 왠지나 하나도 피가 안쌀더라 뒤에 스켈로톤과 좀비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벽치지 마시구요 아 좀비면 좀비만 달려오고 있다 미안하다 그래서 달려오고 작전으로 저거 스켈로톤인줄 알았다 쪼그마게 생기네 호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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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크리퍼 온다 뒤에 크리퍼 온다 아 망했다 형이 봐라 내가 기다려줄테니깐 뒤로도 올 뻔했으면 다시 도망가네 아 잠만 좀비 좀비군대 좀비 이방패 타격 떠네 사격대 나왔냐 에헤 에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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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방패 좀비방패 내가 이걸 찍고있지 내구도 없다 조금만 있으면 한김만 빡 해야지 빠세 빠세 춤파티다 맞는다 나 진짜 한칸밖에 안남았다 짤가응 아니구나 아니구만 나 진짜 반칸남았거든 나 반칸남았거든 오케이 15킬 내가 갖다줄게 역시 갖다줘야 정상이다 아 그리고 아까는 사기 진짜 왜 여기까지 하면 올래 진짜 잘못했어 12킬 밖에 안됐어 15킬 그거 해야겠다 딸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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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